팩 써본 적 있어요? 우린 죄질을 갔나? 말했잖아 고담식TV 와 나 여기 아닐 것 같아 그룹은 언제 아실게요? 야 유튜브 한 번 구경 가보자 유튜브 땅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유튜브 땅은 처음이네? 야 여긴 전멸인데? 다 유튜브 편집하러 갔나 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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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편집하러 갔네 유튜브는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거든 이 분 봐봐 이 분 봐봐 아무즈이잖아 업로드 하러 간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유튜브 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링 영상 만드는 게임 유튜버입니다 아 지금 이 서버 그럼 하루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어 지금 좀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농사하다가 편집하러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죠? 여기 근데 유튜브 사람들 다 그렇죠 멈춰있죠? 막 게임하다가 아 게임하다가 다들 스톤 걸려가지고 멈춘다고 현상을 살러 가요 하지만 유튜버들은 0과 1의 세계가 현실이기 때문에 유튜브 확실하다? 아 이게 맞지 여기는 그래서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타닥타닥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지금 하다 막 한숨소리 아 씨 막 이런 거 들고 그쵸? 아 프리미어 프로 아 씨 하하하하하하 유일한 생존자세요 지금 나 편집하러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확실하다 유튜브 어 핑맨님 핑맨님 네 혹시 셜커 안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8천원에 팔게요 더 싸게 안 돼요? 지금 딱 시세 만 원인데 8천 원 셜커 근데 뭐 셜커 엔더월드 하면 그냥 얻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수고스러움을 벌어드리는 거죠 5천 5천 원? 5천 원 그럼 한 10개 정도 사주시는 건가? 돈이 없어요 제가 그리 필요하지 않는데 사는 거잖아요 지금 언니 셜커 얼마야? 8천 원 너무 비싸다 누가 사 8천 원에 아 8천 원 너무 비싸다 엔더 그냥 후다다 가가지고 예예 5천 원이면 사는데 진짜 언니 언니 진짜 구라 4천 원이면 살게 저기 5천 원 불렀어 봐봐 지금 4천 원에 산다잖아 나한테 5천 원에 파는 게 이득이라니까? 이분 뭘 모르시네 나중에 가면 꼼값 돼가지고 4천 원당 3천 원당 사람들이 안 사요 양아가 님이 오늘 처음 봤는데 확실히 논리적이네 얌아가 님이 아니에요 얌 별명이 아가예요 그래서 얌아가 낚시 얌님 확실히 논리적이야 난 4천 원에 팔면은 내가 언니한테 나중에 돈나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언니한테 보답할지 어떻게 안 돼 야 이분 확실히 중학교 졸업했네 아 그 노래예요 아 와 학력 X댄다 얌이야 기다려봐 핑맨 님 기다려봐요 지금 여기 셜커 시세 잡으려고 회의가 잡혔는데 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셜커 그냥 이틀 차니까 누가 사지 나중에는 그거 공짜로 주는 거 달품 빨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아 인건비도 안 나와 목소리 그냥 높여가면서 여기저기 목만 그냥 나가고 힘들고 힘 빠지고 그 시간에 그냥 농사라도 해가지고 돈보는 게 낫지 우리가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우리한테 그냥 딱 넘기고서 따는 일 하러 가면은 돈 그냥 개이득 버는 거야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사람이 5천원이면 하루 인벤 세이브 건이잖아 그러면은 거의 내 이벤토리를 셜커로 쓸 수 있는 수준이야 하루에 그리고 잘 봐요 그거를 우리한테 팔잖아 그러면 좋은 인상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거 있을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서로 이제 팔고 싸게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민맥 중요하다 민맥 중요하지 소비자의 얘기를 이렇게 무시하잖아 소비자들 뿔 난다 이제 나중에 비싸게 판 업자들 우리가 쳐다도 안 봐 언니와 같은 거 같아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진짜 곤란해 진짜 언니 5천원 기다려 봐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대기인이야 이게 업자들이 잘못하는 게 서로 뭐 업자 연맹이니 우리끼리 가격을 정하니 하더라도 뒤에서 다 뒷돈 받고 그 사람들 다 싸게 판다니까 손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다 5천원에 파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8천원에 합시다 이렇게 다 해놓고서 지들은 다 뒤에 가가지고 내가 너니까 3천원에 해주는 거야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봐봐 지금 다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야 시간 절약하면서 이럴 때 팔아야지 게이득이인 거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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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종 학력이 의심된다 진짜 학력이 의심된다고요? 엔터 가려면 2만 미터 3만 미터 걸어가야 돼 안 걸어가야 돼?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안 가도 되는데 그 수고를 우리가 덜어주는 수고비가 5천원인 거지 얼마나 합력인 가격이야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빈뱅게이? 아니 부리다니요 지금 담당하게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니즈님 이거 그냥 5천원에 팔아 그래 그럼 끝난 거야 그냥 우리한테 빨리 팔고 끝내야 돼 깔끔하게 설명을 줄게 우리한테 5천원에 팔면 이거 끝난다 아니 안 되겠다 니즈님 3천원이요 아 더 내려간다 이거 가격 내려간다 와 내려간다 이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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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숴 빛나는 지금 어질어질 해가지고 지금 담에 피러 갔잖아 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풀린 게 맞잖아 이거 맞지 이거 확실하지 그래 봐봐 4천원이잖아 벌써 없잖아 결속력 바라 혹시 바라나나만 해도 됩니까? 셀커 파는 사람인데 지금 셀커가 이제 거의 없어요 팔손칸에 갔는데 그래서 3천원에 팔겠습니다 40분 계신가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 잠이 확inä네 줄덕이 비싸다 줄덕이? 셀커 파는 사람들이 젖댔죠? 셀커를 왜 사는 거야?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셀커가 필요가 없었죠? 아니 핑맨 게이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 농락하고 있던 거예요? 농락이라뇨? 기세 조정 적당한 물가 조율 여기 뭐 시장이냐 시장? 이 사람들은 사야 되잖아 이 양반아 나는 뭐 어디로 가면 되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건 내 알파가 아니니까 사실 아 그리고 제가 고담 시티에 한 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겠대 아이 가봐요 핵 써본 적 있어요? 아 잠깐만 난 씻기야 난 아닌 거 같아 그쪽은 아 나 거기 가면 안 될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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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제 안 쓴다 절대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고 아 근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핵을 썼던 정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있다는 얘기지 뭐지 지금? 내가 지금 그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그런 죄질은 안 나 말했잖아 고담 시티 말고 나는 안 썼어 난 써본 적이 없었지만 서버 수장 마토께이가 핵 써보를 만들 때 갱생을 시켜보고 싶다 아 갱생도 받았구나 노노다이아 전용이 있다고? 노노다이아 노고깽이 경제사범들의 여기 있어요 지금 장치야 띵띵 아 이분은 정가가 어떻게 되세요? 언양트! 정가 1번! 엑스레이를 쏟습니다! 와 나 여기 아닌 거 같아 아 난 여기 아니야 난 여기 아니야 아아 아아 젖들 뻔했네 그냥 아 아 엑스 어 어 내가 뭘 들은 거지? 음 어 자 레드 썸 자 기억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들이 아 무슨 일 있었나? 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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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회 좀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토님 대마토께이가 이 사람들의 기회를 주고자 심지어 이 사람들이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니야 마토께이가 먼저 가서 그래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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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담시티 앞으로 1일 1선행 를 위해서 시장으로써 아 잠깐만 지금 레이더가 감지중이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니까 2H 쪽도 좀 예민한가요? 아 많이 있었나요 그런 게? 어우 우리는 볼드모트인데 그거 금지연대 저희 아프리카 측에서도 진짜 2열 개 볼드모트였거든요 방송을 뭐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갱생을 또 하고 모범이 되고 사회 그쵸? 맞습니다 그러려고 온 거죠? 네 확실하네 취지가 좋다 내가 살 건 아니지만 절대 가까이는 안 갈 거지만 아프지 않네 그게 아 노다이야 노고깽이 절대로 절대적으로 아 그래서 철가폭 절대 다이아는 입을 수가 없고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이아 입으면 밴되는 거예요? 바로 강제출방 서버 강제출방 확실하다 확실하네 아 좋다 그거 좋다 저희 고담시티 칠흥물가 있어요 4명의 엑스레이 3명은 주가 조작 음 칠흥물 중에 1명 안녕하세요 이분도 그쪽 계열? 네 그쪽 계열 사륜하는 계열 어 사륜하는 계열 지금 이 친구들 보면 다 철가 뭐 무조건 어? 방금 다이아 곰 본 거 같은데? 아 아니네 아 오해할 뻔했어 아 진짜 죄송해 아 이거 예민할 텐데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담시티가 하루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모도 하고 우리 노다이아 노고깽이 친구들은 다이아를 못 캐니깐 뭐 농사나 이런 걸로 조금 하고 이제 경제사범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이아를 캐는 느낌으로 아 반대로 평생 야구만 했던 사람한테 축구시키는 느낌으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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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힘들지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쁘게 봐달라 응 공기가 다 빡 들어있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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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지금 확실히 알았어요 고람시티 제가 말했잖아 개질은 확실하다 진짜 언더그라운드네 제 주제곡도 있어요 정보할 때 이런 부분을 씁니다 뭔데요? 이거 범죄와의 전쟁 확실히 알았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은 그게 아닐텐데 영화내용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저 선입견 없이 색안경 없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얘들 착해요 솔직히 착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나가다 이 사람들 봤으면 아무 생각 없었을텐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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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만식이 최고 최고 최고다 만식이 최고다 빅맨게이야 이게 트위치 시청자 분들도 이런걸 좀 알아야 이 사람들이 이 서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쵸 그런걸 해야지 여하튼 반가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장난감 확실하네 아니 장난감이 아니라 에게 되게 격하게 반응하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드릴건 없고 아 확실하네 보셨죠 이 정도면은 진짜 인정한다 사람들 다 아 클래치 확실히 기억할게요 내가 유심히 볼게요 보셨죠 바로? 네 행동방격 몸이 그냥 반응하는구나 자 해산 바이르 그러니까 고담 시티가 어느쪽이에요? 방향만 좀 알아야지 확실히 안 가니까 그쪽으로 아니 장난 농담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 이 사람 그러니깐 백수라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그냥 얘기만 좀 하고 아니지 아니지 프리랜서 그런 느낌 고람씨가 어느 쪽이에요?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아 오케이 어 왜 거기 왜요? 조심할 때는 또 알아둬야지 아 트위치 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난 아흐흠흠흠흠흠 근데 잘못된 거예요 아흐흠흠흠흠 아흐흠흠흠흠흠흠 자 레드 썬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